안녕하세요 아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티브 쿠션 커버를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효과도 있구요 화사하고 귀여운 꽃이 가득해서 보는 내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모티브 4개 4개씩 해서 16장으로 만들었어요 네 입구는 끈으로 묶어서 고정을 해주고요 뒷면은 남은 실 모아서 그대로 그레니스케어로 쭉 떠 줬습니다 폭신폭신 하니깐 꽃 입체감도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소개해 드렸던 블랭킷이랑 같은 모티브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세트로 만드셔도 아주 예쁩니다 집에 심심한 쿠션 커버가 있으면 예쁘게 변신시켜 주세요 그럼 같이 시작해 볼게요 네 저는 면 홈방사인 해피코튼을 사용해서 뜰 거고요 권장코바늘은 4호에서 5호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손땀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저는 6호를 사용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사용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컬러부터 순차적으로 사용을 할게요 실을 가져다가 손가락에 하나 둘 세 번 감아줍니다 그대로 빼 주시고요 손에 편하게 실을 걸쳐서 잡아주세요 링 안에 바늘 넣으셔서 실을 걸고 나옵니다 감아서 통과 이렇게 매듭을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단은요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를 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사슬 2개로 기둥코를 세워줍니다 사슬 2개 그리고 나서 한길긴뜨기 이어서 할게요 링 안에 넣으시고 실 걸고 나오신 다음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이렇게 한길긴뜨기 해주시고 그대로 감아서 한길긴뜨기 완성 네 그런 기둥코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가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까지 네 시작코는요 여기 지금 사슬 해줬던데 바로 아래 네 여기가 첫 코거든요 첫 코에 링을 꽂아 놓을게요 나중에 빼뜨기 할 때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서부터 제대로 세트를 또 반복해 볼게요 바늘에 실 한번 감으신 다음에 링 안에 바늘 넣으셔서 네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반만 해 줍니다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반만 네 이렇게 바늘에 실 3가닥 있을 때 감아서 모두 다 통과 해주시는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까지 해주시면 세트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세트를 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세트가요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한 번 더 해 볼게요 네 한길긴뜨기 반만 또 한번 한길긴뜨기 반만 감아서 모두 다 통과 해주시고 사슬 하나까지 네 요 세트를 총 8번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3번 해줬으니까요 나머지 다섯 번 마저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총 8세트를 다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네 요기 실을 잡아 당겨서 가운데로 오므려 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꼬리실을 네 쭉 잡아 당겨서 가운데로 이렇게 오므려 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링 꽂아놨던 코 저 코에다가요 바늘 넣으셔서 실 걸고 나오시는 빼뜨기 빼뜨기로 완성 해줍니다 그리고 실을 잘라 주기 전에 이렇게 사슬 한번 해서 한번 묶어 주는 효과를 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실을 잘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실을 잘라 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네 요렇게 해서 1단을 떠 줬어요 네 다음 컬러 실을 손에 편하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끝났던데 바로 오른쪽 여기 세트와 세트 사이 사슬 하나 해줬던 데 거든요 네 요 구멍을 이용해서 뜰게요 여기 사슬 하나 해줬던데 여기 이용해서 뜰게요 시작은 여기 마무리된 데 바로 오른쪽 여기에다가 네 이렇게 실을 걸고 나와줍니다 사슬 하나로 묶어 주세요 그리고 꼬리실은 왼쪽으로 요렇게 돌려줍니다 네 그러면 꼬리실 요쪽에 있구요 여기 뒤에 가운데 이 실 있죠 네 요실까지 같이 잡고 뜰게요 그래서 요쪽에 요렇게 실 세 가닥을 같이 잡고선 뜨도록 하겠습니다 실 정리를 따로 안 해주기 위해서 요렇게 해서 뜰 거에요 네 여기서는 두길긴뜨기 해줄 거라서 기둥코 하나 둘 셋 네 개 네 사슬 네 개로 기둥코를 세워줍니다 네 그리고 두길긴뜨기를 요기에 총 다섯 개를 해줄 거거든요 지금 하나 해줬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두길긴뜨기를 해줄게요 하실 때 요기 뒤에 실 다 요렇게 바늘 위에 올려주세요 왼쪽으로 네 네 그 다음에 실을 걸고 나오신 다음에 감아서 두 줄 통과 감아서 두 줄 통과 감아서 두 줄 통과를 총 세 번 해서 두길긴뜨기를 떠줍니다 네 두길긴뜨기 총 다섯 개 해줄 거거든요 지금 두 개 해줬으니까요 네 세 개를 더 해줄게요 같은 구멍에 바늘 넣으시고 네 같은 구멍에 바늘 넣으시고 네 네 네 이렇게 두길긴뜨기 네 이렇게 두길긴뜨기 네 이렇게 두길긴뜨기 이렇게 두길긴뜨기 네 네 이렇게 두길긴뜨기 총 다섯 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요 고리 살짝 길게 해 주시고요 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여기 시작 기둥코 처음이거든요 네 요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리를 그대로 바늘에 걸어서요 통과를 해 줍니다 요렇게 통과해서 오므려 줄게요 네 두길긴뜨기 다섯 코 팝콘뜨기 라고 합니다 네 요렇게 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네 네 두길긴뜨기 다섯 코 팝콘뜨기 그리고 사슬 세 개가 세트예요 네 요 세트 같이 한번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바늘에 두 번씩 감으신 다음에요 그 다음 무늬 네 여기 구슬뜨기 한데 여기 사이예요 사이 바늘 넣어주시고요 꼬리실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다 요렇게 보내놔 주세요 실을 걸고 나와줍니다 그래서 두길긴뜨기 음 세 개 네 두길긴뜨기 총 다섯 개 해 줄게요 네 네 네 우리 살짝 올려 주시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러니깐 첫 번째 두길긴뜨기 코 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첫 코에 바늘 넣으셔서 실을 걸어서 그대로 통과를 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두길긴뜨기 다섯 코 팝콘뜨기 가 됐어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개로 세트 완성 네 요 세트 가요 계속 반복이 돼서 요 팝콘뜨기 가 총 여덟 개가 될 때까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뜨시다가요 꼬리실 잡고 뜨신 거 있죠 요거는 요렇게 네 요렇게 땡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실을 잘라 주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그러면 요만큼 통과했기 때문에 매듭 없이 그대로 실 잘라 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어서 떠 줄게요 네 요렇게 팝콘뜨기로 꽃잎을요 총 여덟 개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사슬 세 개까지 다 해 줬습니다 그러면요 처음 시작했던 곳 네 첫 번째 팝콘뜨기 했던데 이렇게 사슬 바로 앞에 요렇게 바늘 나오셔서요 실 걸고 나오시는 빼뜨기로 마무리 네 요렇게 해서 다 떠 줬습니다 네 이제 실을 잘라 줄 건데요 여기 옆으로 이동해서 그냥 한번 묶어 줄게요 요렇게 빼뜨기 한번 더 해서 네 실을 한번 잘라 주시고요 그대로 빼줍니다 네 요 꼬리실도 이따 잡고 뜰 거에요 다음 컬러 실을 손에 잡아 주시고요 네 여기 끝난데 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꼬리실은 왼쪽에 옮겨 놓습니다 바늘 나오셔서요 실을 걸고 나와줍니다 네 감아서 통과해 주시고요 여기 꼬리실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넘겨놔 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 꼬리실은 또 왼쪽에 이렇게 잡고 뜰게요 네 여기가 모서리거든요 모서리는요 한길긴뜨기 3코 구슬뜨기를 해줍니다 일단 사슬 2개로 시작을 해 주시고요 감아서 실 걸고 나오셔서 한길긴뜨기 반 코만 해줍니다 다시 한번 감으셔서요 실 걸고 나오신 다음에 한길긴뜨기 반만 네 요렇게 그리고 나서 감아서 모두 다 통과 해 주시면은 기둥코를 포함한 한길긴뜨기 3코 구슬뜨기가 돼요 네 요렇게 구슬뜨기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사슬 2개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고리 네 그 다음 고리에요 네 꼬리실은 요렇게 잡고 뜰게요 다음 고리에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하나를 해줍니다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2개 그리고 같은 곳에다가 짧은뜨기 하나를 더 해줍니다 네 요렇게 그리고 나서요 요기 모서리 요쪽에 또 나오거든요 사슬 2개 해 주신 다음에요 네 모서리는 한길긴뜨기 3코 구슬뜨기 를 해줍니다 네 다음 공간 다음 공간에 바늘 넣으셔서요 한길긴뜨기 3코 구슬뜨기 네 요렇게 해 주신 다음에 감아서 모두 다 통과 해 주시고요 모서리는요 한길긴뜨기 3코 구슬뜨기 다음에는요 하나 둘 세개 네 사슬 3개가 옵니다 네 보시면요 여기가 한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요만큼 해 줬던 게요 요렇게 반복 또 요렇게 반복 요렇게 반복 요렇게 반복 이렇게 4번이 총 반복이 돼서요 이 모양이 완성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요기 해 줬던 거 다시 한번 또 해 줄게요 네 한길긴뜨기 3코 구슬뜨기를요 요기 같은 공간에다가 하나 더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3코 구슬뜨기 네 뒤에 꼬리실은 요렇게 잡고 뜰게요 네 감아서 반코 통과하는 거 3번 그리고 나서 감아서 모두 다 통과 네 이렇게 한길긴뜨기 3코 구슬뜨기 해 줬어요 요기 해 줬던 거랑 똑같아요 요렇게 지금 똑같이 여기에 반복이 될 겁니다 네 일단 뒤에 꼬리실 한번 볼게요 꼬리실 요렇게 쭉 잡고 떴던 거 있죠 요렇게 조금 땡겨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 줄게요 꼬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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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이렇게 뒤에 꼬리실 나왔던 거 정리를 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어서 떠 주겠습니다 네 여기서 했던 거 반복할게요 사슬 하나 두개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고리 여기 그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하나 다시 하나 둘 사슬 두개 해 주시고요 같은 고리에 짧은뜨기 또 하나 그리고 사슬 두개 해 주시면요 요 모서리가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 고리에 한길긴뜨기 3코 구슬뜨기 이렇게 네 감아서 모두 다 통과 네 요기가 지금 모서리거든요 네 요기 모서리 해 줬으니까 사슬 하나 둘 세개 지금 요만큼이 또 완성이 됐어요 지금 요만큼 해 줬던 걸요 그대로 똑같이 요기 지금 반복을 해 줬습니다 네 요 반복해 줬던 게 요기에 또 한 번 반복 요기에 또 한 번 반복이 될 거예요 4 마지막 고리에 한길긴뜨기 3코 구슬뜨기 를 해 줍니다 네 그리고 사슬 세개로 세트를 마무리 해 줘야 되죠 하나 둘 세개 네 그러면 요쪽에 또 한 번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요기가 처음 시작했던 구슬뜨기 거든요 요기 코에 바늘 넣으셔서요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 줍니다 무늬가 요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또 실을 잘라 줄게요 다음 실을 가져와 주시구요 네 요기 모서리 부터 시작을 할게요 요기 모서리에서 실을 가져와 주시구요 사슬 하나 해주시고 꼬리실은 그대로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요기 꼬리실 까지 같이 잡고 뜰게요 네 네 한길긴뜨기 계속 반복해 줄 거거든요 사슬 하나 둘 세개로 기둥코를 세워줍니다 네 한길긴뜨기 하나랑 똑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네 한길긴뜨기 하나 네 두개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가 지금 하나 둘 세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 다음 구멍 요기 한길긴뜨기 세개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다음 구멍은요 여기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예요 네 요기에도 한길긴뜨기 세개를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세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구멍 여기도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세개 네 그리고 나서는 요기 이쪽 모서리가 왔거든요 이쪽 모서리도 똑같이 그대로 한길긴뜨기 세개를 해줍니다 네 요렇게 한길긴뜨기 세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주신 다음에는요 사슬 세개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한길긴뜨기 세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을 해주고요 사슬 세개를 해줬습니다 네 요만큼이요 또 여기서 반복 또 여기서 반복 여기서 반복 해가지고 그래니스케어 모양으로 끝이 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다시 또 반복해 줄게요 일단 뒤에 꼬리실은요 요기까지 해 주신 다음에 네 요렇게 지금 요기다 통과해 줬잖아요 그래서 요기서 약간 당겨서 또 실을 잘라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네 요렇게 네 그리고 나서는 그대로 여기에 반복을 해 줄게요 실 한번 감으신 다음에 여기 모서리 부분은 같은 곳에다가 한길긴뜨기 세개를 해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요렇게 모서리 요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요 또 고리마다 한길긴뜨기 세개씩을 해줄 거예요 다음 고리에 한길긴뜨기 세개 네 그리고 다음 고리 짧은뜨기 사이거든요 여기에도 한길긴뜨기 세개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고리에도 한길긴뜨기 세개 네 그리고 나서는 여기가 모서리에요 네 모서리도 한길긴뜨기 세개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여기가 모서리에요 네 모서리도 한길긴뜨기 세개를 해줍니다 네 네 요렇게 한길긴뜨기 세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해주신 다음에는요 사슬 세개 로 이번 단이 또 다 떠줬어요 요렇게 떠줬어요 네 지금 여기서 떴던게 그대로 여기 지금 반복이 됐습니다 네 지금 떴던 방법 그대로 여기에도 반복해 주고요 여기에도 반복해 줄게요 네 한길긴뜨기 세개씩 쭉 뜨신 다음에 사슬 세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넘어가시면 돼요 네 그러면 나머지 면도 다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렇게 사슬 세개까지 또 다 떠줬어요 요렇게 해서 네모 모양이 됐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기둥코 세 번째 사슬 네 네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나오셔서요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네 요렇게 네 요렇게까지 해주시면은요 모티브가 완성이 됐어요 실 남겨주시고 네 요렇게까지 네 네 네 그러면 필요하신 만큼 반복해서 뜨고 와주세요 네 네 모티브를 다 떠줬는데요 몇 장을 떠줬냐면은요 하나 둘 셋 네 장 네 위쪽으로 네 장 그리고 이쪽에서도 하나 둘 셋 네 장 네 그래서 4 곱하기 4 해서 총 16장을 떠줬습니다 네 요렇게 16장이요 이렇게 해주면요 길이가 한 35cm 정도가 돼요 저는 35x35 쿠션에 사용해 줄 거라서 이렇게 모티브 4장으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저보다 큰 쿠션 사용하실 분들은요 모티브를 추가해서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살짝 작으신 경우는요 이렇게 모티브 다 연결해 주시고 테두리에 한길긴뜨기를 한두 단 더 떠서 사이즈를 약간 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모티브 총 16장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짧은뜨기로 쭉 연결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라인으로 쭉 연결 그 다음 이렇게 연결해 줄 거고요 세로라인 다 연결한 다음에는 이렇게 가로 연결 이 순서대로 연결해 줄게요 블랭킷에서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천천히 설명 보실 분들은요 블랭킷 연결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쭉 연결해 볼게요 모티브 2장 이렇게 잡아줍니다 실을 가져와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모서리부터 시작을 할게요 모서리에 바늘 넣어서 실 걸고 나와 주시고요 사슬 하나 해서 묶어 주시고요 꼬리실은 왼쪽으로 넘겨줄게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꼬리실 있는 거 잡고선 같이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실정리 안 해 줄 수 있게요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여기 구멍에 짧은뜨기 두 개로 시작을 할게요 모서리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같은 곳에다가 짧은뜨기 또 하나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모티브 이쪽 그리고 뒤쪽 코 수가 똑같거든요 한 코 한 코씩 잡아서 짧은뜨기를 좀 연결해 줄게요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 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 주시고요 여기 뒤쪽도 이렇게 첫 번째 코 뒤쪽 앞쪽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 주시고요 실 걸고 실 걸고 나오셔서 짧은뜨기 네, 그 다음 코 바늘 넣어 주시고요 다음 코 여기 뒤에도 네, 그 다음 코 네, 이렇게 바늘 넣어 주신 다음에요 실 걸고 나오셔서 짧은뜨기 네, 그 다음 코도 그 다음 코도 네, 이렇게 한 코 한 코 맞춰서 바늘 넣어 주시고 실 사이에 잡아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줍니다 쭉 해 줄게요 네, 이렇게 코마다 짧은뜨기 쭉 떠 줬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또 모서리 왔어요 네, 여기 시작할 때는 맨 끝이라서 짧은뜨기 두 개 해줬는데요 그 다음에는 맨 끝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또 이어질 거잖아요 여기에 모서리는 짧은뜨기가 하나입니다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하고선 바로 그 다음 이렇게 연결해 줄 거니까 네, 이렇게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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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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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늘 넣으셔서요 네, 다음 모서리에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잠깐만요 10에 얹혀서 다시요 네, 이렇게 모서리 짧은뜨기 네, 이렇게 다음 모티브로 바로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모티브 똑같아요 앞뒤 같은 코 이렇게 코스 맞춰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또 쭉 떠줄게요 네, 또 모서리 왔어요 모서리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네, 지금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 다음 모티브 이렇게 잡아서 그대로 또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모서리 짧은뜨기 하나 네, 이렇게 이어졌어요 또 한 코에 하나씩 또 쭉 떠주시고요 모서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모티브 또 여기 이어져서 네, 해서요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모서리에 짧은뜨기 하나씩 그렇게 쭉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짧은 맨 끝에는요 짧은뜨기 두 개로 끝날 거거든요 쭉 해서 맨 마지막 짧은뜨기 두 개로 끝나는 것만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3개까지 연결해 줬고요 3개까지 연결해 줬고요 4개까지 연결해 줬고요 네, 모티브 이렇게 쭉 위로 4개 다 연결해 줬고요 여기 이제 맨 끝이거든요 맨 끝에 모서리에는요 짧은뜨기 를 2개를 해줍니다 처음에도 짧은뜨기 2개 해줬거든요 처음 모서리에도 이렇게 해서 끝에도 또 2개 그래서 쭉 연결해 줬어요 이렇게 블랭킷 뜨다가 쿠션 뜨니까요 모티브 개수가 작아서 굉장히 금방 떠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쭉 연결해 줬구요 이제 4 씨름 잘라 주시구요 4 여기 연결했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여기에도 요렇게 쭉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쪽 쭉 그리고 또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요렇게 쭉 연결해 줄게요 그래서 새로는 다 연결해 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쭉 연결해 주고 오세요 4 쭉 연결해 주고 오겠습니다 모서리 시작 시작이랑 끝에만 짧은뜨기 2개고 그 다음서부터는 다 짧은뜨기 1개씩 이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뜨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에요 5 5 5 5 5 5 5 5 6 7 7 8 9 10 10 11 8 10 10 10 11 10 11 11 11 11 12 12 13 14 14 15 15 새로 다 연결해 줬구요 이제 가로 가로 쪽은 아직 연결이 안됐거든요 내 가로도 똑같이 이렇게 같이 한번 해 볼게요 네 그대로 이렇게 6이 연결해 줬던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요 으 시작 그리고 여기 끝에는 똑같이 짧은뜨기 2개 1 2개 기둥코 해주셔도 되구요 안 해주셔도 됩니다 고정만 되면 되요 그리고 그대로 고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이어서 할게요 4 꼬리실 있는 거는 이렇게 가운데 넣어서 같이 잡고 뜨겠습니다 4 4 여기 넘어가는 모서리 부분은요 똑같이 짧은뜨게 하나 하나 이렇게 해 줄게요 여기 첫번째 모서리의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대로 건너서 다음 모서리 다음 모서리의 짧은뜨기 하나 4 새로 해줬던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짧은뜨기 하나하나 모서리 그리고 또 한국 하나씩 또 쭉 이어줄게요 그리고 요기 모서리도 짧은뜨기 하나하나 쭉 이어주고 여기도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또 쭉 이어주고 맨 끝엔 짧은뜨기 2개 요렇게 좋던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4 이번 단 끝까지 다 떠 줄게요 으 맨 마지막은 짧은뜨기 를 2개의 해 줍니다 아 이렇게 바깥쪽에 꼬리실 있는 거는 요 나중에 여기 테두리 될 때 같이 잡고 쭉 떠 주면 되거든요 따로 따로 정리 안 해 주셔도 되니까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 가로 라인도 연결해 줬어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네 가로 라인도 방금 전에 했던 거랑요 똑같은 방법 근데 요기 했던 거랑 똑같이 여기도 연결 여기까지 다 연결해 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티브가 지금 4개씩 연결된 거라서요 금방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럼 다 연결해 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4개 4개씩 해서 16개 다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티브 한 장 앞면으로 하고요 뒷면은 조금 더 가벼운 그레니 스케어 로 같이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은요 네 순서 특별히 상관없이 남은 실을 다 활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구요 좋아하는 색깔 순서대로 쭉 떠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몇 장 같이 한번 떠 볼게요 네 네 원형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실 걸어서 끌고 나와 주시구요 감아서 통과 해주시고 그레니 스케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로 진행될 거거든요 사슬 3개로 기둥코를 세워 줄게요 네 한길긴뜨기 하나랑 똑같아요 약간 여기에다가 링 좀 꽂아 놓을게요 방금 전에 해줬던 사슬 세번째 세번째에다가 링 꽂아 놓을게요 나중에 여기다가 빼뜨기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사슬 3개를 해줄게요 사슬 하나 둘 세개 네 이렇게 사슬 3개로 모서리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바늘에 실 한번 감으신 다음에요 원 안에 바늘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네 총 3개 해줄 거거든요 두 개 더 해줄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한길긴뜨기 하나 더 네 이렇게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해줬어요 네 그리고 사슬 3개를 해줍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요 사슬 3개가 또 모서리에요 그리고 나서 한길긴뜨기 세 개 또 해줄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네 요렇게 그리고 나서 사슬 3개 네 그러면은 한길긴뜨기 세 개씩 세 번 됐고요 사슬 기둥코 있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사슬 기둥코도 한길긴뜨기 세 개로 완성을 해 줄게요 사슬 기둥코가 한길긴뜨기 하나랑 똑같으니까요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둘 둘 네 요 한길긴뜨기 두 개가요 처음 시작했던 요 기둥코랑 합쳐져서 요렇게 돼서 한길긴뜨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돼요 네 그러면 실 오므려 볼게요 네 요렇게 그레니스케어 모양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링 꽂아 놨던 데다가 네 기둥코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이거든요 요기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빼뜨기 네 요렇게 하면 1단을 다 떠줬어요 네 요렇게 한길긴뜨기 세 개씩이 네 번 나와서요 네모란 모양이 됐습니다 네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네 컬러 바뀌는 거 없이 바로 다음 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모서리 쪽으로요 빼뜨기로 이동을 해 줍니다 요렇게 빼뜨기 하나로 모서리 쪽으로 좀 더 위치를 이동해 줬어요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사슬 세 개로 기둥코를 세워줍니다 세 번째 사슬에다가 링 꽂아 놓을게요 그리고 또 모서리 사슬 세 개가 옵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여기가 모서리에요 요렇게 될 거에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세 개가 옵니다 네 여기 모서리 구멍에다가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네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 네 다음 구멍에도 한길긴뜨기 세 개가 옵니다 네 이렇게 한길긴뜨기 세 개 그리고 여기 모서리 거든요 모서리는 사슬 세 개 이렇게 모서리가 돼요 네 이렇게 네 구멍마다 한길긴뜨기 세 개씩인데요 여기가 이제 모서리 거든요 모서리는 한길긴뜨기 세 개 여기 사슬 세 개 사슬 세 개 한길긴뜨기 세 개가 돼요 아 4 이렇게 똑같이 왔어요 내요 세트 가요 요 모서리에도 또 옵니다 또 해 줄게요 1개의 긴뜨기 3개 4 3 3개의 1개의 긴뜨기 3개 4 이렇게 또 세트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4 이쪽 모서리에도 여기 세트랑 똑같거든요 네 지금 1개의 긴뜨기 3개 있고 여기에 사슬 기둥 코가 1개의 긴뜨기 하나랑 똑같거든요 요기에는 1개의 긴뜨기 2개만 해줍니다 여기 시작했던 곳 바로 옆이에요 요기의 1개의 긴뜨기 2개 이렇게 그러면 방금 전에 해준 거랑 처음 시작 기둥 코 합쳐서 여기도 1개의 긴뜨기 가 1 2 3개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쪽에도 10 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기둥 코 바늘 넣어서 빼뜨기 네 요렇게 2단까지 떠 줬어요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규칙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다음 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단에는 컬러를 바꿔 주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빼뜨기를 이동 한번 해 주시고요 그대로 실 잘라 줄게요 요 가운데는 지금 정리를 좀 해 주고 갈게요 네 여기 끝났던데 요 모서리 구멍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이 꼬리실은요 여기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잡고 뜰 거예요 꼬리실 왼쪽으로 잡아 주시고요 새로운 실 잡아서 걸고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매듭 해 주시고요 새로운 실 꼬리실도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꼬리실 다 왼쪽에 이렇게 잡고선 같이 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사슬 3개로 기둥코를 세워줍니다 네 한길긴뜨기 하나랑 똑같아요 네 일단 링을 꽂아 놓을게요 세 번째 사슬에다가 그리고 모서리라서요 사슬 3개를 해줍니다 사슬 하나 둘 세개 네 요렇게 모서리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모서리니까 한길긴뜨기 3개를 해줍니다 이 모서리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 네 그리고 그 다음 구멍 구멍이요 한길긴뜨기 3개 한길긴뜨기 3개 그 사이거든요 사이에 구멍 해주시는데 여기 꼬리실 꼬리실 이렇게 잡고 뜰게요 한길긴뜨기 3개를 해줍니다 하나 둘 세개 네 그리고 다음 구멍으로 갈게요 다음 구멍 네 여기도 모서리에요 우리 아랫단이랑 똑같이 한길긴뜨기 3개 사슬 3개 한길긴뜨기 3개 세트가 옵니다 일단 한길긴뜨기 3개 네 그리고 사슬 3개 네 그리고 한길긴뜨기 3개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모서리거든요 모서리에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 사슬 3개 한길긴뜨기 3개 세트가 왔어요 네 이렇게 네 이쪽도 똑같이 진행해 줄게요 그 다음 구멍에 한길긴뜨기 3개를 해줍니다 그 다음 구멍에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3개 해주는데요 여기가 또 모서리에요 그래서 모서리 세트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한길긴뜨기 3개 네 그리고 모서리니까 사슬 3개 그리고 같은 곳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 네 이렇게 해줬어요 네 패턴이 좀 반복되는게 느껴지시나요 구멍마다 한길긴뜨기 3개씩 해주는 건데요 여기 모서리에만 이렇게 사슬 3개로 모서리를 만들어 줍니다 한길긴뜨기 또 3개씩 모서리에만 사슬 3개 계속 반복이 될 거에요 다음 구멍에도 한길긴뜨기 3개 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한길긴뜨기 3개인데요 모서리니까 사슬 3개도 또 같이 해줄게요 다음 구멍에도 한길긴뜨기 3개 그리고 사슬 3개 그리고 사슬 3개 네 그리고 한길긴뜨기 3개 네 모서리는 이렇게 모서리 세트가 또 왔습니다 그 다음에도 한길긴뜨기 3개 네 한길긴뜨기 3개씩이 계속 구멍마다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모서리만 사슬 3개가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씩 쭉 뜨신 다음엔요 맨 마지막 네 여기도 한길긴뜨기 3개인데 이미 처음에 기둥코로 한길긴뜨기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길긴뜨기 하나 두개만 해주시면 세트가 완성이 돼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네 그러면은 처음 기둥코랑 같이 해서 이렇게 3개가 돼요 링 꽂아 놨던 세 번째 사슬 바늘 넣으셔서 빽뜨기 네 이렇게 해서 다음 단이 또 떠줬습니다 구멍마다 한길긴뜨기 3개씩 쭉 가는데요 여기 모서리에만 이렇게 사슬 3개가 들어가는 규칙이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다음 단도 똑같이 한번 또 반복해 볼게요 모서리에서 일단 빼뜨기로 이동해서 조금 더 가운데로 이동을 해옵니다 그리고 사슬 3개로 기둥코를 세워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랑 똑같아요 그리고 모서리니까 사슬 3개 네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길긴뜨기 3개씩 이제 쭉 진행될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둘 둘 셋 셋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 다음 공간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 네 그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한길긴뜨기 3개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한길긴뜨기 3개 네 근데 여기는 모서리잖아요 모서리니까 사슬 3개가 옵니다 사슬 3개 그리고 나서 같은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 그리고 나서 같은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 그리고 나서 같은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 3개 모서리는 네 요 모서리 세트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3개 3개 해주고 모서리니깐 또 요 모서리 세트를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3개 3개 해주고 네 여기 마지막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한바퀴 쭉 뜨고 마지막 마무리 같이 하겠습니다 네 한길긴뜨기 3개씩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쭉 떴고요 맨 마지막 왔습니다 네 맨 마지막은요 네 똑같이 세트 완성해 주시는데 기둥코가 하나 있어서요 한길긴뜨기를 두 개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2개 그리고 기둥코 까지 하면 한길긴뜨기 3개가 돼서 이제 세트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은 빼뜨기로 마무리 네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요렇게 꼬리실은요 적당한 위치에서 잘라 주시면 돼요 네 네 반복되는 규칙이 이해가 가셨나요 이렇게 공간마다 한길긴뜨기 3개씩 하고 모서리에만 사슬 3개가 추가돼요 한길긴뜨기 3개씩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그러면요 같은 방법으로 해서 쭉 반복해서요 네 모티브 16장 연결한 거랑 같은 크기가 되려면은 19단 정도가 돼요 이제 손의 힘에 따라서 완전히 크기가 똑같진 않지만 하나 둘 셋 넷단 떴는데요 총 19단 될 때까지 같은 규칙으로 뜨고 와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쭉 뜨고 와주세요 실 바꾸는 거 다시 한번 같이 해 볼게요 다음 단 넘어갈 때는 빼뜨기로 코 위치 살짝 가운데로 이동 한번 해 주시고요 이제 실 바꿀 때는 실을 잘라 줍니다 실 안 바꾸실 때는 그대로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꼬리실은 왼쪽으로 해 주시고요 여기 모서리에 실을 연결 한번 다슬 해 주시고요 꼬리실 왼쪽으로 이렇게 옮기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사슬 하나 둘 세 개 네 한길긴뜨기 하나랑 똑같아요 그리고 모서리니까 사슬 세 개로 시작을 합니다 모서리 사슬 세 개 그리고 나서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해 주죠 네 그러면 총 19단 쭉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순서 상관 없거든요 순서 상관 없으니까 좋아하시는 색깔로 실 바꿔가면서 총 19단 뜨고 와주세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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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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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 5 5 5 5 5 5 6 5 5 5 3 5 6 5 5 6 5 이쪽도 쭉 연결, 아래쪽도 쭉 연결 해주고 한쪽만 남겨놔서 이쪽으로는 안에 손 쿠션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줄게요 여기 앞에가 한길긴뜨기 3개씩 해서 총 20개 인데요 여기 뒤쪽에는 한길긴뜨기 3개씩 하면 19개가 되요 그래서요 일단 앞뒤 코스가 완전히 똑같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조금 잡아 줄게요 여기 모서리 모서리끼리 같이 해주고 중간에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가운데 위치 잡아서 4 요런식으로 위치 잡아서 앞뒤 같이 연결해 줄게요 4 여기 모서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서리에 이렇게 앞뒤 같이 그래서 꼬리실도 왼쪽으로 해주시구요 네 여기 모서리 네 튼튼하게 짧은뜨기 두번 해 줄게요 네 해주시고 앞에 한코 그리고 뒤에 한코 네 이렇게 뒤에 첫코 앞에 첫코 해서 같이 잡고선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네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앞뒤 같이 이렇게 바늘 넣으셔서요 네 요 꼬리실 이렇게 두개 사이에 끼어 놓고서 같이 짧은뜨기 네 이렇게 짧은뜨기를 두장을 같이 해 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해 줄게요 네 앞뒤 코스가 3코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코 한코씩 그대로 쭉 뜨시면은 맨 끝에 3코가 남아서요 위치를 보시면서 맞춰서 뜨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사용한 코를요 한번 더 꼬매 줘도 됩니다 네 이렇게 꼭 한코 한코씩 아니구요 여기 한코 그리고 이쪽에서는 여기 아까 사용한 코를 한번 더 네 요런 식으로 꼬매 주셔도 돼요 그래서 양쪽 위치를 좀 맞춰주세요 꼬매 줬습니다 해서 쭉 해주시구요 그대로 이쪽도 넘어가 주시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앞뒤 코스 차이가 살짝 있으니까요 이렇게 위치를 표시를 해 놓으시고 위치에 맞춰서 같이 꼬매 주세요 이쪽까지도 쭉 해서 여기 한쪽만 벌어진 상태로 그래서 여기까지 떠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작을 했구요 이쪽 남겨놓고 여기까지 연결해 주고 올게요 이렇게 쭉 연결해 주고 올게요 이렇게 쭉 연결해 주세요 이쪽만 남아 있어요 이쪽만 열어뒀습니다 이렇게 한쪽만 열어두고 이렇게 세쪽은 다 연결해 줬어요 이렇게까지 해 주신 다음에는요 지금 여기만 앞뒤장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여기는 앞장만 짧은뜨기 쭉 해준 다음에 테두리 프릴까지 해줄 거거든요 앞장만 그래서 여태까지는 앞뒤장 같이 짧은뜨기 해줬는데 여기 마지막 한쪽 면에서는 앞장만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또 쭉 해줍니다 공간에는 그대로 짧은뜨기 그 옆의 공간에도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짧은뜨기 하실 때 꼬리실이 있으면 꼬리실 같이 잡고 떠주세요 따로 실정리 안 해도 되게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여기까지 해줄게요 이쪽도 짧은뜨기 쭉 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해줬고요 이제는 프릴을 한 바퀴 쭉 달아줄게요 네 이 프릴 다는 것도요 블랭킷에서 했던 거거든요 블랭킷에서 조금 더 천천히 같이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살짝 빠르게 프릴 뜨는 거 같이 해볼게요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짧은뜨기 마지막 코까지 떠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첫 코 짧은뜨기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 네 그래서 짧은뜨기 단 일단 이렇게 마무리 해줬어요 네 그리고 프릴 시작할게요 네 일단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바늘 넣으셔서 네 짧은뜨기 하나를 해줍니다 네 여기서부터 프릴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코에다가 링 꽂아 놓을게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네 이 사슬 세 개는요 촘촘하게 뜨시는 것보다는 약간 느슨하게 떠주셔야지 조금 더 예쁜 프릴이 나와요 세 개 해주시고요 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샜을 때 하나, 둘, 세 번째 사슬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나오셔서 실 걸고 나오신 다음에 그대로 옆에까지 통과 해주시는 빼뜨기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피코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런 동글동글한 무늬가 만들어졌어요 네 방금 해줬던 거 계속 반복해 줄게요 다음 코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다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사슬 바늘 넣으셔서 실 걸고 나오시는 빼뜨기 네 이렇게 또 피코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 또 짧은뜨기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이스 모양 레이스 느낌 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짧은뜨기 해주신 다음엔 사슬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번째 사슬 바늘 넣으셔서 빼뜨기 네 이렇게 또 모양 만들어졌어요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네 이렇게 쭉 떠나갈 거예요 네 이렇게 쭉 네 이 짧은뜨기 코에다가요 피코 뜨기를 한 바퀴 쭉 해줄게요 이렇게 뜨신 다음에 여기 벌어져 있는 부분은요 그대로 앞장에 앞장에 우리 짧은뜨기 해줬던데 여기다가 그대로 피코 뜨기로 레이스를 쭉 떠줄게요 네 그래서 네 이 레이스를 한 바퀴 쭉 떠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의 해주시고 마지막은요 여기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네 여기 끝에는요 코 수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보시기에 적당히 예쁜 모양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레이스 모양 앞뒤 연결한 데 쭉 해줬고요 여기 입구 쪽은 앞장에다가 네 이렇게 레이스 모양 해줬습니다 뒷장에는 없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제 이쪽에다가요 쿠션 솜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입구는 끈을 만들어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끈은요 네 사슬뜨기를 쭉 해준 다음에 긴뜨기를 한단 해줄 거거든요 길이는 한 65 네 저는 사슬뜨기 한 65개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사슬뜨기 좀 느슨하게 해줄게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5, 네 사슬뜨기 65개 해줬어요 네 긴뜨기 해줄 거거든요 사슬 하나, 두 개로 기둥코 세워 주시고요 네 긴뜨기 하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기둥코가요 세 번째 사슬에서 시작됐다고 보시고 우리는 네 번째 사슬에다가 그 다음 긴뜨기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번째 네 네 번째인데요 이렇게 바늘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뒤로 돌려서 코산 여기 뒤에 한 가닥 코산에다가 긴뜨기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 옆에도 바늘에 실 한번 감으신 다음에요 그 옆 코인데 뒤쪽에 코산 네 코산 이렇게 바늘 넣어서 긴뜨기 네 그 옆에도 긴뜨기 네 그 옆에도 네 코산에 긴뜨기 네 이렇게요 코마다 긴뜨기 하나씩 네 끝까지 쭉 떠줄게요 네 이렇게 긴뜨기 쭉 다 해줬어요 네 이렇게 긴뜨기 쭉 다 해줬어요 네 이렇게 끝에는 실 정리를 네 이렇게 안쪽으로 좀 해줄게요 네 이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실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끈이 완성이 됐고요 사이즈를 재보면 한 네 3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입구 쪽 있죠 입구 쪽 네 여기 모티브에 여기 구멍 있거든요 뒤쪽이랑 해서 이렇게 해서 리본으로 묶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뒤에 끈 걸고 모티브 구멍 쪽으로 나오신 다음에 여기서 리본으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 줬어요 더 탄탄하게 묶어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여기 더 묶어 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입구까지 묶어서 완성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션 예쁘게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쿠션 예쁘게 완성해 보세요 아멘